살금살금 오렌지 설입니다. 역시 사방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. 어느 가게 외부 CCTV입니다. 길을 걷던 남녀 두 명. 가게 2층에 놓인 무언가를 저렇게 쳐다봐요. 그러더니 남성이 도둑고양이 만냥 살금살금 올라가요 계단을. 그러더니 매장 안쪽을 쓰여 보더니 그러고는 뭔가를, 뭔가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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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왜? 툭 떼어서 바로 도망갑니다. 뭔가 했더니 매장에서 키웠던 오렌지 나무에 오렌지를 저렇게 떼어간 거예요. 심지어 밑에 있던 저 여성, 어머 오빠 완전 멋지다 하듯이 저걸 찍고 앉았어. 자, 두 사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헤어지지 마시고요. 꼭 영원히 함께해 주시고요. 네, 지난 23일 밤 9시입니다. 부산 해운대구 해리단길의 한 가게인데요. 인테리어용 오렌지 나무에서 한 남성이 오렌지 한 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. 보시다시피 길가를 걷던 남녀 일행이 2층에 놓여있는 오렌지 나무를 보더니 그중에 남성이 저렇게 훔쳐서 달아난 겁니다.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. 지난 3월까지만 해도 오렌지 나무에 오렌지가 8개나 있었는데 손님들이 계속 하나씩 뜯어가는 바람에 결국 눈으로만 봐주세요. 라고 폰말까지 세워놨던 겁니다. 그런 와중에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. 제보자에 따르면 옆에 있던 일행 여성은 오렌지 훔치는 그 모습이 웃기다는 듯이 영상까지 찍었다고 합니다. 제보자는 저 사람들은 재미로 했겠지만 그간 금이야 오기야 기른 정성에 눈물이 났다고 토로했습니다. 결국 신고하기로 마음을 먹은 상황이라고 합니다. 아니 보통 저런 말이죠. 오빠 뭐 하는 짓이야 창피하게. 이게 인지상정인데. 오빠 현행범이야. 당신은 도둑놈. 이렇게 하는 게 맞죠. 당신은 도둑놈.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둘 다 공범이 될 여지도 있어요. 만약에 시켰다면요. 시켰거나 얘기를 했다면. 시켰다면. 이게 사실은 예전에 지금 절도입니다. 타인 재물, 타인의 재물을 지금 절취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절도가 될 수가 있는데 절도죄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, 천만의 벌금.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배가 고프고 이럴 때 절도했는 거. 사기보다는 나쁜 범죄가 아니다. 라고 해서 절도가 된 거거든요. 그런데 지금 보면 계획적이고 일부러 지금 하고 있거든요. 장난삼 하고 있고. 그렇다면 이게 과연 예전에 어떤 못 살 때 절도죄가 될 수 있느냐. 오히려 더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. 여자친구가 만약에 오빠 잘했어. 그러면 방조죄가 될 수도 있고요. 법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박 변호사님 말씀드리니까 저도 떨립니다. 속상해요. 저는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. 정말 아까 보셨지만 정말 유로구막 하는 거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. 오렌지 그거 마트 가면 얼마나 저렴한데.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기 요기! 안녕! 요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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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